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 곁에 나타나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한 남자 카리스마 넘치는 태양의 후예 배우 송중기 남자다운 모습부터 부드러운 모습까지 다양한 매력으로 여심 저격 지금 대한민국은 송중기의 매력에 푹 빠졌다 잘 지냈어요? 2016 최고의 로맨티스트 배우 송중기 아시아를 열광시키는 태양의 후예 유시진 대미 드라마 속 송중기의 모습은 출발 드림팀으로부터 시작됐다 한류스타 배출의 산시 드림팀에서 준비한 2016 특별기획 드림팀의 후예들 제1판 승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발 드림팀 특별기획 드림팀의 후예들 송중기 편 승기씨는 쇼트트랙 선수였어요 셔트트랙? 진짜요? 몇 년 하셨죠? 셔트트랙 한 12년도였는데 신이년 저기까지만 갔다와보세요 얼마 잘하나 한번 보게 진짜 사진인가 아닌가요? 네 Words 뒤로 이렇게 갈수록 오 Crash 오 오 오 브레이크 잡을 수 있어요? 오 항 fan 멋있다 넣어치umba 아이사피는 퍽에 맞으면 일단 다 치기 때문에 옷을 두껍게 입어야 합니다 퍽에 맞으면 무슨 소리가 나가요? 아픈가요? 퍽에 맞으면 아무 소리도 못하죠 너무 아파서 제가 한번 맞아 본적이 있는데요 중학교 때 피멍이 그냥 들더라고요 여기요 여기요 어 엄살이 심하시네요 겁나 잘생긴 훈련생 하강 준비 끝 파가 하강이 후예 속 유시즌데이의 액션본능 그 시작은 출발 드린 힘이었다 겨울 스포츠의 전국 캐나다 히슬러 오늘 이곳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하고 싶어했고 기대했던 던지 상품을 하러 가겠습니다. 형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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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규야! 괜찮아 진짜야. 형도 했잖아. 형이 했다면 말 다 안거든. 아 나 눈물 나려고 했어. 나 아까 나도 일 뻔했었어. 준규야 괜찮아. 진짜 그 기분을 느껴봐. 네가 이거 너와의 싸움이야. 너와의 싸움이야. 작년에 힘들었던 일이 조금씩 생각나고 큰 용기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나오던 그 눈물이 거기서 그렇게 쉽게 나오는지 창백해졌다. 얼굴이. 이제 제가 연기 시작하고 데뷔한 게 딱 2년째인데요. 앞으로 정말로 더 열심히 할 거니까 시청자분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훌륭한 연기자가 되길 바라면서 힘차게 뛰겠습니다. 오오... 앞으로! 더욱! 아 잠시만 앉아있어 아 잠시만 앉아있어 오케이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번지! 번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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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솔직히 저도 캐나다 가기 직전까지 뛰고 나니까요. 되게 가벼워졌어요. 굉장히 시원했고 고맙습니다. 오! 잘한다! 오! 진짜 주님은 진짜 자기 자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올해 좀 힘든 일이 나름대로 좀 많았는데 기분도 좋고요 힘들었던 거 다 잊고 꼭 시도하겠습니다 멋있어 이거 다 잊어버리자 아 너무 멋있다 그리고 시슬러에 오시면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집트랙입니다 집트랙 산과 산을 연결해서 이동하는 곳입니다 또 한 번의 도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공연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간다 간다 가다가 얼었어 증기 형 가다가 얼었어 갈수록 바람보려 공연 말랭해 슈퍼맨 간다 슈퍼맨 van을 보고 저어라 저기 119 아 저어라 신경 오는데 저어라 저어라 변호한 TheOST 반자 신경 오는데 반자 신경 오는데 반자 신경 오는데 반자 신경 오는데 와 재밌다 제이센 제이센 자 카메라를 보고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엄마 아빠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엄마라고 하나 엄마 아빠 드림팀에서 훈련을 모두 마친 송중기 하강 준비 끝! 하강! 드라마 속 모난도 액션 연기 완벽 소화 영래펠 자세는 저게 A급이다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합니까? 보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언제 끝납니까? 빨리 끝내고 소주나 일단 하지 말입니다 어디선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 어디에 있건 한걸음에 달려간다 심쿵 매력의 소유자 유시진 대우 나 봐요 감 선생 내 눈 봐요 나 믿고 내 손 꼭 잡고 잠깐만 눈 감고 있어요 내가 꼭 구해줄게요 약속해요 잘 하고ains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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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 음 아시아의 여심을 훔친 남자 송중기 그 시작도 역시 출발 드림팀이었다는데 자 출발 드림팀 시즌 2 그린팀이 간다 오늘 성공적인 기원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걸그룹 카라 엉덩이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팀 하기 잘했다 오늘 이거 우리가 한번 따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이팅 파이팅! 음악! 미 Hond blocked 그냥 픽션 한 거예요 자 일자로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시작! 우리 송중기구 아니 약간 혀 날릴 때부터 알라봤는데 알라해줘 애로중기 애로중기 출발 드림팀의 송중기는 애로중기가 됐습니다. 애중기죠 애중기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던 그의 매력 오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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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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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 번 해주셔야겠어요. 제가 먼저 크로스오버에 이어서 스파이럴까지 도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또 쇼트랙 선수였으니까 먼저 쇼트랙 한 번 보여줘요. 간단하게 쇼트랙 오 톤 손잡고 하는 거 오 와 야 진짜 선수 많네 자 크로스오버 오 오 스파이럴 오오 야 좋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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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슬슬 형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더니 캐나다 가수 분이 오셨습니다. 로레를 모시겠습니다. 송중기 씨는 탤런트시니까 눈빛으로서 강력하게 하셔도 됩니다. 눈빛으로 하겠습니다. 눈빛 알겠습니다. 이거 앙드레 김 마지막 피날레. 네 마지막에서 쳐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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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아 좋습니다. 잘 봤죠. 예 아 잠깐만 끊어안지 마세요. 아 잠깐 끊어안지 마세요. 끊어안지 마세요. 자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마음에 드시는 분이 볼에다가 키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롤엘 출발하세요. 롤엘 출발하세요. 떨려세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있죠. 둘 중에 한 명. 둘 중에 한 명. 자 눈 한번씩 보세요. 아 자 됐죠. 자 좋습니다. 1, 눈 감으세요. 1, 2, 2. 고정 씨 눈 너무, 눈이 너무 깜빡거리지 않으세요 지금? 1, 2, 3. 5, 5, 5, 3. 외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여신 홀릭 송중기 근데 의대인 님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더 잘생겨졌는데 티가 안 나나 봅니다 농담은 여전해요 그래, 한 판 붙자 이러면 나 비뚤어지는데 또 화이팅 넘치는 이 시즌 등 그 모습 역시 드림팀에서 미리 볼 수 있었으니까 승부욕의 화신 송중기의 활약상 지금 감상해보자 준기 씨는 쇼트트랙 선수였어요 진짜? 몇 년 하셨죠? 쇼트트랙 한 12년 정도였어요 12년 이 쇼트트랙이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체죠 하체죠 첫 번째 대결입니다 우민 대 중기, 중기 대 우민 준비 14초 14초 19초 우리 같아 중기 14초 후 차렷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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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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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다음을 위해서 중기 씨의 뒤를 쳐다면서 여유있게 송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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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중 beauty 송중기 총 Beach 2 것처럼 준비 출발 이러한 끈기라면 무엇이든지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마음 가득 안고 2010 캐나다 벤쿠버올림픽 복집에 드림팀 특파원으로 재출전. 경계올림픽이 열리는 벤쿠버. 제가 또 쇼트트랙 출신 선수잖아요. 왠지 친근한데 가서 최선을 다해서 명예에 먹칠을 하지 않겠습니다. 송중기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으니. 제가 이 캐나다 벤쿠버까지 왔는데 이 근처에 사는 제 친동생이 또 응원차 왔어요. 동생 어디 있어요. 어디 손 좀 들어. 어 저쪽에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오빠한테 크게 오빠한테 크게 한마디 해서요. 잘해 옆에 계신 분은 남자친구인가요. 오빠 보니까 어때요. 진짜 잘했으면 좋겠고 오빠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죠. 엄마 아빠도 보고 싶죠. 엄마 아빠한테 한말씀 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엄마 보고 싶고 아빠도 엄마도 사랑해. 예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캐나다 생활을 잘하라고 한말씀 해주세요. 슬기야 여기서 혼자 생활하면서 정말 외로울텐데 이 기회에 또 오빠 여기. 울어요 울잖아. 아 코 닦은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하길래 닦은길래 네. 오늘 동생을 위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빠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 준비. 두 눈을 부릅뜨고. 준비. 출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2초가 2초를 빨리 떼야 됩니다. 2초를 빨리 떼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돈 닦게 잘 됩니다. 빨리 뛰어서 돈 닦게 잘 됩니다. 구름판을 잘 보고. 구름판만 보고. 구름판만 보고.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아. 아 슬기야. 아 너무 아까워요. 아 진짜. 동생한테 한마디 하세요. 미안해. 알겠습니다. 눈물이 났답니다. 멋진 오빠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지만. 공생의 응원에도 아쉽게 실패. 우리 손준기 씨가 쇼트랙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아시고 있어. 이건 쇼트랙 하는 스케이트가 아니잖아. 저기까지만 갔다 와 보세요.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게.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인가 아닌가 보게. 뒤로 이렇게 갈게요. 뒤로 이렇게 갈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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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하하하 하하하! 김성수씨.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이상하고? 이상이 아주 organize. 지금 난담판이죠. 어우... 약간 공을 못 뺐어서 너무 얄미웠어요. 이 분들 여기서는 저희가 이겼지만 ام크티лей스픔 메인경기에서는 저희가 저희의 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저희가 오늘 임하는 각오를 제 몸동작으로 보이드리겠습니다. It's you, it's you. 고! 네 달렸습니다, 달렸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 달려오고 있죠? 천천히 가면서 낸 이상인 성주기 성주기! 몰라요. 이렇다면 보관에 떨어질 만한 사람 누군지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He's going to fail? I'm not sure, I think this guy again. No, it's you. 아 알겠습니다. Yeah, check it out. 이제는 마스코트가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레디! 레디! 고! 자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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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립니다. 자 현재, 그리고 이상인 씨 이동에 제이슨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제이슨 잘 달리고 있습니다. 송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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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중기! 아 송중기 순간에 탈락되고 많았어요, 송중기 탈락! 또 한 번 우승의 문턱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송중기 뮤직빙크 팬들한테 인사만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생방송 뮤직빙크 송중기입니다. 아 이렇게 캐나다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꼭 드림팀 승리를 거두고 돌아가서 생방송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뮤직빙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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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 레디! 고! 예! 점점 빨랐고! 자 송중기 1등으로 다녀. 그렇습니다. 도전 3등, 그 다음에 송중기. 뭐 지금 뭐 몇 고비를 넘깁니다. 고! 아! 고! 고! 아! 고! 고! 아! 아! 고! 고! 1등으로 살아있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송중기 선수의 얼굴 어떻습니까?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 이 분은 뭐하시는 분 같은지? 코미디언 코미디언 왜요? Because he's funny looking? 웃기게 생겼대 엄마, 제가 웃기게 생겼대요 두 분, 준비해 주십시오 레디, 셋 고고고고고고고고 너나나나나나 송준길 승 드림토로에게 한마디씩 해주시고요 런 형이 정말 말 그대로 런이잖아요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밥 먹을 때가 오늘 아침이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저녁까지 같은 편이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출발 결승으로 누가 가느냐 송중기냐 런이냐 런이냐 송중기냐 준비 출발 지금 똑같이 스타트 됐습니다 송중기 빨랐습니다 런도 빠릅니다 똑같아요 송중기 빨랐습니다 런도 빠릅니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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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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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어 연기 시작하고 데뷔한지 딱 2년째인데요 앞으로 정말로 더 열심히 할 거니까 어 시청자분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훌륭한 연기자가 되길 바라면서 훌륭하게 되겠습니다 아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진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배우 송중기 그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그리고 그리고 제 2의 송중기를 꿈꾸는 드리미팀의 후예들이 나타났다 드리미팀의 후예들이 나타났다 소음이 저리서 바로 올라갔는데 팜빡 파워가 있어 팜빡 파워가 안 된 걸로 조정이죠 자 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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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맥스 아우 좋아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결국 누군ink 사랑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언젠가 길간 날이 언젠가 길간 날이 언젠가 길간 날이 내가 참고해서 그래, 제가 신경을 신호 주세요 오, 신혁가 전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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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죠 오, 신혁가 전에 바로 바로 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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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박을 쳐요! 아 재배하는 거 하고 있는 심박! 자 심박! 심박! 이제 심박! 정상상! 심박! 심박! 이제 심박! 정상상! 안대 중에 판막자가 발생했고요. 반대 중에 판막자가 발생했고요. 자 올라갑니다! 심박! 굉장히 이정형 다이내미톤이! 이제 이정형으로 오늘 같은 샵을 다니고 있는 JJCC의 심박 선수로 정말 응원하고 싶네요. 그쵸! 오! 심박 선수 위험합니다. 한 명 울다가 날 수 있는 바로 전치 시작합니다. 한 명 울다가 날 수 있는 바로 전치 시작합니다. 자 재혁은 아래쪽에 있는 자 심박 선수 고군분투! 자 심박! 위에서 고군분투! 아 심박! 재혁 보세요! 재혁 보세요! 아무것도 안합니다! 재혁! 자 심박 선수! 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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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박 쪽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심박만 고객이 할 게 아니라 자 옆에 자 심박만 고객이 할 게 아니라 자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심박은 뒤쪽에 재혁도 좀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심박은 뒤쪽에 재혁도 좀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뒷쪽이 재혁! 뒷쪽이 재혁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재혁이 자기 얘기를 하니까 왜 자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아 맞네. 시선의 진로도 노출을 했다 이거예요. 조용히 나는 언덕 커버하고 싶은데 자 펜더동! 자 지금 여섯 명이서 약간은 강강성을 낳았어요. 갑자기 좀 덜 겹습니다. 갑자기 돌아와요. 자 심박 선수! 승부가 지금 공격! 어? 어? 아 сиг강을 하고 싶은데 어? 라이온킹 신박한다. 라이온킹!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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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자 자 아 어 다시 붙었어요. 자 아 지금 공격을 안해요 지금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만지 신바 1.4 신바 1.4 신바 1.4 벗겨냈어요 지금 신바 1.4가 넘겨요 지금 신바 1.4가 넘겨요 지금 신바 1.4가 넘겨요 빈지 않았어 빈지 않았어 빈지 않았어 자 이제 경기 촉진룩 경기 촉진룩은 좁아지면서 상층부 산 정상부터 중간 정도 위치에 라인 안에서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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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집니다 아 좋아요 자 이제 자 올라왔어요 캔돌을 기사 미칩니다 자 일단 캔돌을 깍둥이 자 일단 캔돌을 깍둥이 캔돌을 깍둥이 성의 성점 지금 좁아집니다 지금 위에서 몰 cone 탈락 시 선수 내려왔어요 승점 지금 좁아집니다 지금 위에서 몰 cone 탈락 시 선수 내려왔어요 나 진짜 양쪽 선수를 모두 신경을 써입고 1대2 5대3 6대3 5대4 5대3 6대2 힘이 빠졌어요. 힘이 빠졌어요. 자 아직까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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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바! 우수는 J.J.C.C. 심바! 심바와 싸울 성수는? 강형우 강형우의 옆에 있는 이윤현 이윤현 야 심바야 거저먹는다 거저먹어 제가 게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랬잖아요 유도했습니다 아 진짜요? 넘기지 않더라도 자세만 조금 보여주세요 나보다도 가야지 무슨 유도가 이러고 있습니다 느낌 있어? 어때 어때? 근데 유도하시는 분이 저 죄송하지만 잠깐만 가만히 서 계세요 움직시지 말고 움직시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바로 던져요 comply 탄리 아! 아! 스팸 himself 지금 보시면 복장에 서로 차이가 나잖아요. 확 차이 나죠. 히어로즈는 좀 멋있잖아요. 저거 고대로 뺏깁니다. 다 뺏기잖아요. 다 뺏겨요. 신호 주세요. 3, 2, 1. 바로 한 번 시작합니다. 정권 넘어. 바로 한 번 시작합니다. 정권 넘어. 정권 넘어. 정권 넘어. 정권 넘어. 유도했다며 유윤아. 어떻게 웃겨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네가 웃기면 어떡하니. 저는 저거보다 오래 버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정규환석과 같은 공격은 게임에서도 없어요. 아니. 유윤아 저쪽 풀게임을 망신지키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신박 결승퓨터. 개인기 같은 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렛나루 잡아당기기. 그래서 제가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그런 걸 못 느껴요. 통증이 없습니다. 대결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는 뭔가요. 아 ma teb soldiersund. 하나 봐. 하나 advertise. 하나 뇾어. 하나 뇾어. 하나 뇾어. 하나 뇾어. 하나 뇾. 그렇게 늙여. 테마스곡 회전퓨터. 조력inya Hoy 늦 Kita. 자 준비 시작 아 돌려! 아 돌려! 아 돌려! 아! 아! 아 아파! 아 아파! 신호 계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바로 김강선수 올라와서 지금 전투를 하고 바로 김강선수 올라와서 지금 전투를 하고 바로 김강선수 올라와서 지금 전투를 하고 김강선수 올라와서 지금 전투를 하고 여기서부터 와주군요 아 뭐야! 완전 잘해! 완전 잘해! 자 동작하고 동작하고요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 떨어졌습니다!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 케이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피곤 때문에 피 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까지 디지타의 김강 선수 그리고 더블헤이트의 케이지 선수 그리고 투포게이의 진홍 선수 TL의 QA 선수까지 지금 4명의 선수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남은 선수 6명 지금. 감독의 피곤이 지금 탑 포지션 자신 있는 겁니다. 자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본인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엉덩이 쩡고기야. 엉덩이 쩡고기야. 엉덩이 쩡고기야. 엉덩이 쩡고기야. 뭔가 한 명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또다시 혼전이에요. 옥상에 앉으면 안 됩니다. 옥상에 앉으면 안 돼요. 기덕은 상대편과 옥기타는 숙치지 않고 있어요. 기덕은 상대편과 옥기타는 숙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거든요. 기덕은 아직. 어허 안다. 기덕은 아직.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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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다섯 명이 남은 가운데 가장 정상자리에 있는 피곤이 우승을 할지 지금 굉장히 기대합니다. 4대2에요! 피곤이 위험해요! 피곤 잡아요! 피곤 잡아요! 피곤 잡아요! 피곤 잡아요! 피곤 잡아요! 피곤 잡아요! 자 기동 그리고 레원 수영 까불기 시작해요! 기동 도망가요! 기동 도망가요! 까불기 시작해요! 기동 도망가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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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아웃! 기동아웃! 아이돌 입에서 아이고! 바로 지금 수영 선수 바로 선수! 공격! 공격! 됐습니다! 수영 선수가 승자가 됩니다! 수영 선수가 승자가 됩니다! 승자 승우프의 수영 선수가 상대할 선수는 강형우 선수 승자 승자 승외로 승우 bent 승 지 승 overall 지형을 이용할 수도 있고 피해 다닐 수도 있고 저는 전략적으로 한번 상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 2, 1 어! 바로 올라와서! 바로 올라와서! 바로 올라와서! 어! 굉장히 빠른 공격! 아 이현이 아! 어! 굉장히 빠른 공격! 아 이현이 아! 아 이현이 아! 아 이현이 아! 아! 아 이현이가 Shot! 떨어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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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뭔가요! 아! 아 이현이가 전에 좀 너무 공격적으로 되들었어요. 그쵸. 너무 처덕적이었어요. 어땠어요 해보니까? 아 이게 유리한 고지에서 먼저 선점에서 싸우면 되겠거니 했는데 제가 너무 힘을 많이 줬나 봅니다 음악을 드릴테니까 정말 자신있게 댄스를 보여줄 수 있는 한 명씩 나와서 배틀입니다 한 명 인헌추 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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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씨 인헌추 아주 예술인데요 인헌추는 쌍둥이네요 저 뒤에 똑같은 생긴 사람이 또 하나 있네요 어디요? 저기 봐봐 상호상민인데 인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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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호야 저 쌍둥이 처음 봐요 빠른 기꺼 하나 데려와 가서 쌍둥이 처음 봐요 인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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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한 번 같이 출 수 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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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쇼 야야야야야 잡아 야 잡아 음악 쏴 음악 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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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근데 난 봉이야. 플레이어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앤추의 인선수 그리고 탑덕의 야노. 두스타의 진해성 btl의 준. bt1의 정아. 투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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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푸.K의 코리. 그리고 메이플의. 에이플의 혁선수. 다음부터 내가 할게. 네 다음부터는 저기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게 지금까지 jjcc에서 두 명 나가서 다 올라왔거든요. jjcc가 벌써 2승이에요. 사실은 그래 내가. 기대조차 안했어 너는. 에이티 선수 이번에도 역시 jjcc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자 바로 올라가서. 인앤추의 인선수. 바로 올라가서. 바로 올라가서. coworkers이네. 정신 반전수로 올라가서. 에이티 선수 오른쪽으로 이제. 자 빠릅니다. 자 정상쪽에 한 명 따라 안 떨어졌어요. 아 안 떨어졌어요. 아 2명만 4명만 3명만 4명이요. 아 3명만 1명만 5명만 4명. 자 이런 상황이 딜주면 안돼요. 와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반대쪽에 있는 선진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누구예요? 인선수, 인선수는 뭐라고요? 아, 스톱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6명 남았죠. 이네임 씨의 인선수, 그리고 BTL의 준선수, 그리고 투포K의 코리 선수, 엘프라이의 혁선수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누구라고요? 지뢰성이 일단 피지컬이 좋아요. 지뢰성이 고아주로 갔다가 지뢰성 화이팅! 아,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지뢰성이 탐! 아, 지뢰성. 자, 타벨은 지뢰성. 자, 다시 내려갑니다. 그렇죠, 지뢰 출신의 지뢰성. 지뢰성 씨를 협동하든가. 자, 우승 선수 약간 지금 돌아가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우승도 태권도 4단입니다, 4단. 자, 우승과 지뢰성, 그리고 정화와 야노. 자, 정화와 야노는 지금 지뢰성을 보고 있어요. 예. 자, 야노와 야노하고. 자, 지뢰성은 지금 정성. 정화와! 정화와 야노선 들어갔어요. 정화와 정라는 친구 beautifully. 아, 앞으로 남은 거. 승현, 너와! 승현, 너와! 어? 아! 정geh아! 세명. 너와! 공성. 어? 아! 정우성. 포지션 좋은 지뢰성! 아, 지뢰성. 유성 성원킬! 유성 성원킬! 유성 성원킬!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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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현! 유성! 정금만 봐. 지금 히어로즈 팀이 약간 있으면서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윤 선수. 히어로즈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일단 이승윤이 위쪽에서 자리를 잡고 자 공격의 기회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 포지션 잡는 게 중요하죠? 이승윤이 없고 헛번역이야 헛번역 자 근육양양 이런걸로 단단함에 있어서는 이승윤인데 네 아 스탭보대 스탭보세요 안동독이 낫습니까 이승윤? 자 안동독이 낫습니까 이승윤? 자 이승윤이 어페이크 위? 이승윤이 이승윤이 어페이크 위? 칠 것 같다고 아랫쪽? 자 다 보여요 아아 자 다 보여요 어아아아아 아흐 population 아 흔들리면서흔들립니다ㅎㅎ 아해어 아 아 이승윤이 다행히요 아 businesses 아 financi 감이 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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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나 튀었습니다 지금요. 한 차례 위기를 잘 넘겼고 이승윤. 자 아직까지요. 불리한 표정입니다. 고말로 있었어요. 아래쪽은 안 되죠. 우선 결승팀죠. 이승윤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웅은 장비같은데 장비. 너무 전량을 안 쓰고 힘만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짧아. 짧아. 짧아서 둘째야.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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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에 네가 준 새 옷도 멋지게 빼있고 숨겨둔 그녀를 만나러 해 넌 날 잊지 못해 그녀의 숨겨 네가 잠든 사이에 넌 넌 넌 너 완전 반대 달라도 너무 달라 히어로즈 선수들의 선택이 썩 붙지 않아요 이상호한테 화이트! 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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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자리 이상호 바로 지금 정상에 우리를 접했습니다 오! 한 방 파워가 있어! 오! 한 방 파워가 있어! 재즌! 내가 당추면 안 된다는 거죠? 재즌! 추격! 추격! 끝까지 추격! 숨 쉴 틈을 안 주고 숨 쉴 틈을 안 주고 숨 쉴 틈을 안 주고 라이저 쫌, 소아가 공개 중 자 다 victor 아 comme 이거 노래 너무 잘라는 out 아 우리 이야 아 너무 긴가네. 자 기회를 줘. 아 재이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배치기 한 번에 역수. 자 이제 히어로즈에 정말 자존심을 지켜줄 그런 선수들만 남았습니다. 오 김동성. 자 일단 김동성의 코스 전설의 선수거든요. 하지 않아요 승부가 뭔 줄 알거든요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자 위쪽에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래쪽이 쇼트트랙이에요. 자리가 지금 오우선이 안좋아요. 자 김동성 앞에. 아 자리가 안좋습니다. 자리가 지금 오우선이 안좋아요. 자 김동성 앞에. 아 자리가 안좋습니다. 아니 온도수가 겁먹고 시작했어요. 자 바깥쪽으로 쇼트트랙을 돌고 있는 걸 가볍게 밀어서 격이 되겠어요. 아 아래쪽이 쇼트트랙이에요. 아 아래쪽이 쇼트트랙이에요. 자 이제 결승에 먼저 선착한 양세찬의 산대를 고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세찬. 양세찬. 자 수루포가 둘이에요. JJCC는 심바 같은 경기들이 좋고. 네. 제이준도 괜찮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히어로젠즈의 김동성 선수 한 명이지만. 거의 뭐 10명분의 지금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여기 있는 사람들 힘이 많이 빠졌어요. 자 과연 초반에 어떻게 연합을 할지. 개인 목표를 위해 뛸지. 자 그럼 일단 일단 고지를 선정합니다. 고지를 선정했습니다. 자 이제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영과 우선의 탐구. 분위기가 잘 내리죠. 네 그렇죠. 제이티. 야 김동성. 제이티. 야 김동성. 야 김동성. 안녕하세요 김동성. 자 수루포에. 야 김동성 선수 파워가 가장. 이상형 여기서 심바는 안 Kingdom 선수입니다. 심바는 심점 칙 하고 있어요. 심바는 마지막 김동성과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이준도 협공에 들어갔고요. 야 김동성 선수. 자, 뒤쪽은. 장대를 제압하는 방식. 이게 바로 양세찬이 했던 것. 양세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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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선수에게 박수 보내주십시오. 양세찬과 JJCC 신바와 양세찬. 2차 1차. 자판주. 자판주. 자 성공 신바. 자 저돌적으로 신바가 밀어붙입니다. 양세찬이 밀어 올라가겠습니다. 자 어. 자 양세찬이 만만치 않아요. 자 역시 결승전 다음 무대. 두 선수 다 지금 양보를 하지 않아요. 자 첫판이 중요한데요. 힘대, 힘대결. 자 양세찬이 생각보다는 격리력이 좋고요. 네. 오늘 밖에도라면 우승장. 양세찬. 안전공격. 오늘 밖에도라면 우승장. 양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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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바 1승. 우린 그러니까 우승할 수 있는 사람과 붙었던가. 우리가 잘한 거야. 잘못한 게 아니라.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요. 여기서 신바가 이기면 끝. 양세찬이 이기면. 자 이제 110분의 1. 110분의 1의 3화 1을 뽑습니다. 대망의 최고의 우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신바는 한 판이 남아있고 양세찬은 두 판이 필요합니다. 신호. 붙여주세요. 5, 2, 1. 자 신바. 신바 바로 또 올라갑니다. 자 신바. 자 기세를 잡았거든요. 자 개인전은 포지션을 잡으면 유리하거든요. 자 위쪽이. 신바. 신바. 힘을 이용해야 돼요. 자 위쪽이. 신바. 힘을 이용해야 돼요. 자 버텼어요. 내가 돌려야죠. 포라야드 양계찬. 돌려야죠. 포라야드 양계찬. 신바 선수. 양계찬 돌았다. 신바. 포라야드 양계찬. 양계찬 돌았다. 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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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전원에게 드립니다. 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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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체이서! 좀비로 변해버린 전설의 스타들! 승리를 원한다겐 좀비에게서 도망쳐야 한다! 스릴 넘치는 스펙터클 주력전! 다음 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